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사람이 등장하는 꿈은 우리의 일상적인 인간관계, 내면의 갈등, 자아, 성찰 등의 다양한 요소를 반영할 수 있는 중요한 상징을 담고 있습니다. 꿈 속에서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나 낯선 이들이 등장하는 것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심리적 상태, 관계에 대한 해석 또는 무의식적 갈망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사람이 등장하는 꿈은 다양한 이유와 심리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꿈에서 나타나는 사람은 일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이거나 전혀 모르는 낯선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꿈을 꾸는 사람의 감정, 내면의 갈등, 사회적 욕구 등을 상징할 수 있으며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꿈에 나타납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에 타인과의 관계에서 깊은 영향을 받습니다. 꿈 속에 사람과 관련된 내용이 등장하는 경우, 이는 현재 자신의 인간관계에 대한 불안이나 소통에 대한 갈망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특히 친밀한 사람이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들이 꿈에 자주 등장하면서 감정적인 불편함이나 해결되지 않은 갈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꿈 속의 사람은 종종 꿈을 꾸는 사람 자신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성격이나 행동을 하는 인물이 꿈에 자주 등장한다면, 이는 무의식 중에 자신이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거나 반대로 그런 성격을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 투영된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꿈을 통해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돌아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 등장하는 꿈은 특정한 감정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전혀 모르는 낯선 사람이 등장하는 꿈은 꿈을 꾸는 사람의 불안감이나 자신의 일부를 직면하기 꺼리는 심리적 태도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친근한 사람이 등장하여 따뜻한 분위기를 나타낸다면, 이는 안전함이나 평안함을 느끼고 싶은 욕구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 꿈에 나오는 것은 꿈을 꾸는 사람의 안정감, 불안, 가족 내에서의 감정 상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꿈에 나오는 것은 보호받고자 하는 심리나 지도를 받고 싶어하는 마음을 상징하며, 형제자매가 등장하는 꿈은 경쟁, 우애, 또는 갈등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친구나 직장 동료가 꿈에 나오는 경우는 사회적 관계, 동료와의 협력 혹은 갈등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동료와 즐거운 대화를 나누거나 협력하는 꿈은 사회적 관계에서의 만족감을 나타낼 수 있지만, 반대로 갈등을 겪는 꿈은 인간관계에서의 불편함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전혀 모르는 낯선 사람이 등장하는 꿈은 꿈을 꾸는 사람의 내면이나 심리적 갈등을 상징합니다. 낯선 사람이 불쾌하게 느껴진다면, 이는 불안감 또는 직면하기 꺼리는 상황을 의미할 수 있으며, 반대로 낯선 사람이 친근하게 느껴진다면 이는 새로운 기회나 가능성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유명인이나 존경하는 인물이 꿈에 나오는 것은, 그 인물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나 꿈을 꾸는 사람의 소망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공한 유명인이 꿈에 나온다면, 꿈을 꾸는 사람 역시 성공하고 싶은 욕망이나 자신감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살해 1. 오랜 친구가 나오는 꿈 한 여성이 어린 시절 친했던 친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꿈을 꾸었습니다. 현실에서 그 친구와의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지만, 꿈 속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어린 시절의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이 꿈은 그녀가 과거에 대한 향수를 느끼고 있으며, 그 시절의 순수함과 편안함을 다시 경험하고 싶어하는 심리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꿈을 통해 그녀는 현재의 복잡한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살해 2. 낯선 사람이 자신을 따라오는 꿈 어느 남성은 꿈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자신을 뒤따라오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 속에서 그는 불안감을 느꼈고, 누군가에게 추격당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는 현재 그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나 불안 요소를 피하려는 심리를 상징하며, 내면 깊숙이 숨기고 싶은 감정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 꿈을 통해 그는 자신이 겪고 있는 문제와 정면으로 마주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살해 3 유명 가수가 집에 방문하는 꿈 어느 여성은 자신이 좋아하는 유명 가수가 집에 와서 함께 대화를 나누는 꿈을 꾸었습니다. 현실에서 그녀는 그 가수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에 매료되어 있었고, 꿈 속에서 가수와 친구처럼 대화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꿈은 그녀가 그 가수의 성격이나 자질을 담고 싶어하는 심리를 반영하며, 실제로 그녀가 자신감을 키우고 사회적 상황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살해 4 가족이 위험에 처한 꿈 한 남성은 꿈 속에서 자신의 가족이 위험에 처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꿈에서 그는 가족을 구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는 불안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꿈은 가족에 대한 걱정이나 불안감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는 최근 바쁜 일상으로 인해 가족과의 시간을 소홀히 했다는 점을 깨달았고, 이 꿈을 계기로 가족에 대한 책임감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더보기란을 확인하시고, 궁금증은 댓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신의 의견과 상대방의 의견이 일치하여 일을 진행하게 된다. 자신의 의사를 잘 따라주는 동업자, 동지를 만나게 되고, 그들이 자신의 일을 도와준다. 자신이 남에게 손해나 곤란을 끼치든지 타인에게 손실이나 장애 등 말썽을 치르게 된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윙크를 했는데 그가 따라온 꿈 자신이 어떤 일을 계획하든 반대하는 사람이 없다. 자신이 사람을 죽이고 그 시체에서 소지품을 빼앗아 가지고 달아나면 자신이 어떤 일을 성취한 뒤에 물적 증거로 많은 돈을 벌게 되거나 소득이 생깁니다. 사람이나 짐승 등 움직이는 생명체가 죽은 꿈 자신이 없었던 일, 꺼려했던 일이 잘 해결된다. 승용차 여러 대 중 한 대만 사람이 타고 나머지는 빈차로 있는 꿈 자신이 여러 회사에 부탁한 일이 한 회사에서만 성서된다. 죽은 사람의 소지품이나 유서 등 그와 관련된 물건이 자기에게 배달된 꿈 자신이 TV, 라디오 등에 출연하게 되거나 매스컴을 타게 된다. 윗사람에게 아름다운 한 폭의 그림을 받는 꿈 작품 전시회에서 상, 훈장을 받거나 귀한 선물을 얻게 된다. 구인과 새댁은 임신을 하여 곱고 예쁜 딸을 얻는다. 행제, 재물, 행운 등이 있다. 경기에서 우승을 하여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승컵을 받는 꿈 장례가 밝고 사회적으로는 명성이 있는 회사에 취직 또는 정글을 하게 된다. 꽃을 어떤 사람과 나누어 가지는 꿈 장차 배우자나 정부와의 이별 내지 이성관계라 이성문제 연관된 풍파가 발생하게 된다. 어떤 사람이 천이나 실타래를 나에게 주는 꿈 장차 재물과 이권이 늘어나고 가업이 번성하게 된다. 해바라기 씨를 여러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꿈 재물과 돈이 나가고 분주다 사하게 된다. 계급, 지출, 봉사, 일거리 등이 있다. 개미가 사람의 정강이를 물어 피가 나는 꿈 재물과 돈이 생기고 부동산이나 문서상 계약을 하게 된다. 행제소가 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거나 죽은 사람이 음식을 먹는 것을 보는 꿈 재물과 이권이 풍성해지고 좋은 기회와 주의 여건이 호전되거나 순조로운 발전과 안정을 누리게 된다. 집을 팔려고 하는데 값이 비싸거나 너무 낡아서 사겠다는 사람이 나오지 않는 꿈 재물의 손실과 낭비, 심신의 장애 및 실행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는 등 곤란과 근심이 누적되고 여러 가지로 말썽과 애로를 겪게 된다.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노름을 하거나 어떤 투기성을 띈 일을 하는 꿈 재물의 손실이나 이권의 상실 및 질병으로 인한 우한 또는 낭패가 발생하게 된다. 오늘 속을 들여다보니 다른 사람의 얼굴이 비치는 꿈 재물의 파탄 내지 경영하는 사업의 부진, 실패 등 장애가 발생하게 된다. 입이 몫이 큰 사람을 만나는 꿈 재산이 많은 부자나 권력가 등 유명인사와 만나게 된다. 죽은 사람과 함께 음식을 먹는 꿈 재수가 퇴이고 좋은 기회를 얻어 유익하게 된다. 얼굴을 가린 사람을 만난 꿈 전혀 신분을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폭행 등의 피해를 당하게 된다. 전화를 받는 사람의 꿈 전화 받는 사람은 실제로 누구의 동일시거나 자신의 또 하나의 자아일 수도 있다. 용상에 어떤 사람의 손이 닿는 것을 보는 꿈 정당, 사회단체, 기관, 회사 등에서 야망을 품은 자를 상대한다. 산을 두 손으로 옮기는 사람의 꿈 정당의 우두머리의 동일시이다. 강을 건너지 못할 때 사람들이 부교를 놓아주는 꿈 정치, 작전, 사업 등이 난관에 처해서 단체, 집단, 기관, 친지 등이 도와준다. 집에서 기르는 동물이나 사람을 표범이 물어간 꿈 제3자에 의해서 근심 걱정이 해소되거나 재물에 손실이 있다. 먼 곳에 떠나가 있는 사람이나 여행 중인 사람을 부엌에서 만나는 꿈 조만간 외부에서 소식이 오거나 떠난 사람이 돌아오게 될 귀환의 짐조이다. 자신이 아는 사람이 왕이 되어 있어 놀란 꿈 주변에 아는 사람의 도움으로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되거나 뜻밖의 도움을 얻어 성공할 꿈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서 함께 헤엄쳐 나온 꿈 주어진 일에 열심히 일하지만 아무 보람을 못 느낀다. 돈이 가방에 가득 찬 것을 모르는 사람이 가져가라고 하는 꿈 주택을 구입하거나 사업을 계획한다. 사람들이 많은 곳에 도인이 나타나는 꿈 직장에서 새로 부인 온 상과를 맞이하거나 귀인을 만나게 된다.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음식을 먹는데 자기의 그릇이 유난히 고급스러운 꿈 진급을 하게 되고 남보다 뛰어난 사람으로 평가를 받게 된다. 고래 뱃속으로 사람이 들어간 꿈 진급이 되거나 많은 재물을 얻는다. 어떤 사람이 실이나 끈을 길다랗게 늘어뜨리는 꿈 질병을 앓거나 우한, 근심 등 굳은 일에 부딪히고 재물의 손실을 입는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객지에 있는 사람의 꿈에 집안 식구가 다 보이는 꿈 집안에 걱정이 생기는 것보다 직장일과 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남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예쁜 산호반지를 받는 꿈 집안에 경사가 있다. 행운이 온다. 약혼이나 결혼을 약속하게 된다. 헤엄치면서 사람을 만나는 꿈 집안에 귀찮은 일이 발생한다. 집이 텅 비어 사람이 보이지 않는 꿈 집안에 우한이나 질병 등 근심이 생기게 된다. 무덤에서 사람의 손이 나오는 꿈 채권자의 빚독촉으로 고통을 받는다. 파괴승이라고 인정되는 사람과 관계하는 꿈 천박한 사람, 불황아, 믿을 수 없는 청부업자와 상관한다. 자신의 신발이 다른 사람의 신발과 짝이 맞추어 한 쌍이 되는 꿈 총각, 천안은 보기 좋은 한 쌍을 이루고 남과 여는 파트너를 만나 분위기 있는 곳에서 즐기고 단 꿈을 꾼다. 동시, 동업자, 협동심 등이 있다. 프로급에 해당하는 사람과 바둑을 두어 이기는 꿈 최고의 세력, 권리 등을 확보할 수 있다. 곡수급에 속하는 윗사람과 바둑을 두어 이긴 꿈 최고의 세력, 권리 등을 확보할 수 있다. 대통령이나 높은 사람으로부터 임명장을 받는 꿈 출세하고 이름을 떨칠 징조의 꿈이며 아울러 재물도 함께 얻을 꿈, 입신할 꿈 비행기에 심한 폭격으로 여기저기에서 사람들이 도망친 꿈은 출품한 작품이 탈락된다. 음식을 쟁반해 가득 차려 윗사람을 대접하는 꿈 취직, 입학 등 소원하던 일이 원만히 이루어진다. 가까운 사람에게 공책을 빌려온 꿈 친구 간의 우정이 두터워지고 상대방과 약속을 하게 된다. 중앙만한 시계를 손목에 차지 못하고 배에 찬 사람을 보는 꿈 큰 생활능력, 지휘격, 권리, 사업체 등을 소유하게 된다. 열려진 대문 안쪽에서 자신을 맞이할 사람이 마중 나온 꿈 큰 중병이나 불상사가 생기고 재물의 피해나 말성이 뒤져지며 장애와 공경을 치르게 된다. 다른 사람이 내 담배에 불을 붙여주는 꿈 타인과 연관된 말성이나 장애가 발생되어 손실과 굳은 일이 닥치고 자신이 남의 담배에 불을 붙여줄 경우는 내가 타인에게 피해나 손실을 끼치게 되며 말성 내지 곤란을 만들게 된다. 다른 사람이 책을 읽는 것을 몰래 엿보는 꿈 타인의 비밀이나 고민을 자신도 알게 되거나 친구나 연인과에 가깝고 밀접한 교제 내지 거래가 형성된다. 등산 중에 사람을 만나는 꿈 타인의 원조나 협력을 얻어 승진하게 된다. 특히 입학, 결혼, 취직 등 인생의 중대사에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 왕족이나 신분이 높은 사람을 만나면 태몽 아니면 지성을 바치라는 뜻으로 미신적인 해석을 한다. 신분이 높은 듯한 사람과 한 이불을 덮고 잠을 자는 꿈 태몽으로 장차 귀하게 될 자녀를 출산하게 된다. 덜 익은 과일을 윗사람이 따주어 먹는 꿈 대학, 제대, 퇴직, 불합격 등에 관한 일이 생긴다. 주위에 죽은 사람이 있어서 화장을 하고 그때 불길이 너무 새서 뜨거움을 느끼는 꿈 투자자들에 의해 투자된 사업 자금으로 사업이 융성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시체가 터서 제가 남으면 사업에 실패하여 하산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건강한 사람이 병에 걸리는 꿈 트러블이 일어나 싸움이 끊이지 않는다. 다른 사람에게 과자를 주는 꿈 파트너와의 사이가 나빠지게 된다. 코가 삐뚤어진 사람을 만나는 꿈 품이 없고 금지가 없는 천한 사람이나 해방골을 만난다. 쫓아오던 뱀이 사람으로 탈바꿈한 꿈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회피하려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주게 된다. 지방이로 옆에 있는 사람을 때린 꿈 하고 있는 일에 압력을 받거나 그 일로 인해 시비가 생긴다. 강을 건너지 못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뗏목을 놓아준 꿈 하고 있는 일이 난관에 처해 있을 때 여러 곳에서 도움을 준다. 선교 도중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꿈 하는 일마다 방해자가 나타나 괴롭히며 심지어는 계약된 것도 해악되는 경우가 있다. 죽은 사람 또는 조상과 음식을 먹는 꿈 하는 일이 번창하고 물질적 정신적으로 만족을 얻게 된다. 시장 백화점에서 유난히 얼룩문에 옷을 입은 사람이 눈에 띄는 꿈 하루 종일 어딜 가든지 머리가 어지럽고 복잡한 일이 생긴다. 총 한 방으로 두 사람을 동시에 죽인 꿈 한 가지의 방법에 의해서 두 가지의 일이 성사된다. 뱀이 사람을 죽이는 꿈 한 집안의 가장 또는 기업을 추고 자리에 있는 사람의 신변에 재난이 온다. 개가 사람을 보고 짓는 꿈 해당 사람이 애군을 입게 된다. 개는 잡귀의 사자인 동시에 자신 이외의 잡귀를 보고 짓는다는 의미이다. 즉 잡귀에 몰린 사람을 향해 짓는 것이다. 미장원에 갔는데 자기보다 먼저 머리를 깎고 있는 사람을 보는 꿈 회사 단체 등에서 동료가 성과를 올리고 실력을 인정받아 자기보다 먼저 진급 승진을 하게 된다. 빈 집에서 사람이 나오는 꿈 경험과 재난이 발생될 징조이며 혼백이 육신을 벗어나오는 형국으로 판단한다. 빈 집이나 을시년스러운 집, 부서져 버려진 집 등은 애정관계의 부조화나 결핍, 불만 등을 의미하기도 한다. 죽은 사람과 얘기하는 꿈 희망이 성추될 길문으로 반쯤 체념했던 일이 성추된다. 그러나 사자를 만나 얘기하고 있는 동안에 눈물을 흘리면 모든 일은 진행되지 않고 소원도 이루어지지 않는다.